게임이 이런걸 어쩌라 아 안돼 일로 쓰러지면 안돼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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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수리하면 돼 아! 아 존망 왜 왜 어어 뭐야 저거 퍽치기야 저거? 나그맨만 죽이고 졸라 도망가네 나그맨 죽이고 아 액 아 2행병 뭔넨 개꿀잼 몰카했던거 몰카였던거임 음료수가 나오는거임 음료수가 돈 만들면 나오는거임 아아 이거 이거 장작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돈이었던거임 김도님 나은맨님 잘쓰고 정해진 일자의 납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방송에 봉사하지만 이제 국가에 공사해야합니다 국방부 알림 아 왜 아 됐어 됐어 나 제대로 된 길로 갈래 이건 뭐지? 야 지금 대형 싱크홀로 가고있어? 거대한 싱크홀로 왔는데 시체 찾으러 간다 돼지 어디갔지? 돼지 보여? 보여? 이게 너희 아버지의 얼굴이다 보이냐구 어? 보이냐구 돼지 머리로 돼지를 잡았어 저게 이따가 너희 아버지 고생하는거 너희 아버지 그냥 이 공부를 1대1 맞고란 뜻이? 두유사이브 짜신? 짜신? 뚝배기! 야야야야야야 오 개빠르네?